야! 2013년 9월 7일 랩몬! 정국! 로그! 예! 어제는 드디어... 어제가 아니라 오늘이구나. 12시 지났으니까 어제. 드디어 첫 서록을 했어요! 컴백! 저희가 컴백으로 돌아왔죠. 야 근데 원래 8시 지났는데 10시까지 미뤄져가지고 아미분들이 많이 기다리셨어요. 그렇죠? 힘들었을 거예요. 맞아. 그래서 아무튼 첫 컴백을 했는데 그렇게 연습을 많이 했는데 엔호 트레일러까지는 그럭저럭 그냥 했는데 엔호 한 번 하니까 완전 죽을 뻔했어. 진짜. 그래도 이제 아미분들의 목소리 때문에 힘이 엄청나게 많이 났었어요. 그래? 네. 엄청나게 전투력이... 근데 하다보니까 진짜 되더라. 근데 그게... 아무튼은 되게 처음 컴백을 그렇게 싸워놓거나 해가지고 좀 라이브도 많이 생각하고 좀 여러 가지로 생각을 많이 해서 좀 앞으로 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네. 좀 뭔가 첫 무대라서 좀 아쉬운 게 좀 많이 있었어요. 맞아. 아쉬웠어. 많이 아쉬운 게 좀 많이 있었어요. 아쉬웠는데 그래도 최선을 다했으니까. 뭐 그래도 최선을 다했잖아. 그렇죠. 인제 열심히 했어요. 그래. 그러니까 사실 후회는 없어. 그러니까 아쉬움은 있는데 그래도 막 그런 건 없어서. 아무튼 그래도 잘한 것 같고 앞으로도 잘하면 되지. 이제 슈트&엠카 하면서 또 잘하고 이제 첫 진짜 컴백을 했는데 뭔가 이번 앨범에서 정말 더 한번 빵 터트려서 그렇죠. 이제 본격적으로 방탄소년단을 알릴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그렇다. 이번 앨범도 진짜 이번 앨범 진짜 잘하자. 진짜 화이팅. 열심히. 열심히. 알겠지? 짱짱. 짱짱. 2023년 9월 7일. 전국이야. 레몬이. 로그. 바이바이. 짱짱.